오늘 협약이 서울시의회의 청년들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또 대한민국이 세계 20위권의 청념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계기를 되기가 바라고요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해서 청년문화 확산에 앞장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대통령님께 호소하는 그런 민원들 그 민원을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신 거예요 그런 어려운 민원들을 해결한 여러분들이 정말 영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